기도하여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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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이해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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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을 행하사 구세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내 잔을 채워 주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롭게 하소서 세일을 해가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성령의 이름 부소서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나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많은 기억도 믿지 않나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극률하신 은혜를 기억하건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발 안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괜찮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으로서 살아가진 않으셨는지 주님 우리 교만한 모습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불쌍해 되셔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 주님의 시간 깨달은 자들 그 죄를 주님의 바라를 아버지 십자가 아래 놓을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역사로서 응원하시오 그 보혈의 극률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주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여 주님 죄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악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늘 실패하고 돌아서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극률하신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을 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성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오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빛에서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아직이 지우니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랍에 나 꿀 엎드렸으니 그 귀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고운데로 avis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모든 실험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생각해보면 지난 여섯 해 동안 사고의 위험 건강의 위험 돈의 위험 천재지변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덕분인 줄 알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드리기보다 반디만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서고 베풀고 성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작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어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육이 영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간을 이토록 연약하게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인지 믿사오니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 날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지금껏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번에 새로의 모임을 구성한 각 공동체마다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수고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일꾼들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강단에서 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부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강단을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과 대화와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만두하는 곳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의리로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 하 5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열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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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드리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아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아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사랑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고생아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사랑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고생아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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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드리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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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신 무책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가 망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무렵게 하신 나의 주감사 내가 어렸을 때가 망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무렵게 하신 나의 주감사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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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결심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십자가를 향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며 다시 교회로 위철치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니 혹시 팬데믹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앙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내 속에 무너진 믿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무심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던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교회 삶에는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자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해지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야말로 정말 교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무슨 상황이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만 정금과도 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문제는 교회가 뭐냐 신앙이니 뭐냐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다섯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교회 모습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본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1년 내내 이런 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한다 한들 여러분 제가 뭐 신통방통한 것을 가지고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라는 것을 찾아왔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문과 또한 나눔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이미 이해하고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매주 저희가 나누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아니 살면서 수십 번만 들었겠어요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문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알지 못해서 다시 교회로 라고 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회복과 변화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행함입니다 알고 다짐하고 시도하지만 얼마지 못해서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다짐하고 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교만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엔 항상 세상의 유혹과 사탄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이 닥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은 원의로 돼 사정과 행편이 따라주지 않기도 합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그럴 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서 예전의 모습 그 무너졌던 것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실망도 하지만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 화도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삶에 실천하지 못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매일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돕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 대한 항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 다짐하며 하늘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오늘이 2월 2월 1일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혹시라도 회복의 결심과 그 다짐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성경은 나만을 소개할 때 그의 두 상태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먼저는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다 그랬어요 왕을 구원하는 아람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영웅이었어요 존귀한 자였으며 또한 군대 장관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절 마지막에 가서 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느냐 그는 나병 환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문등병이라고 불렀죠 살이 썩어져가는 불치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 그 앞에 길게 나만이 누구라는 것을 다 설명했지만 결국엔 뭐냐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나만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그 한 가지 문제 앞에서는 나만은 그저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겠죠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자신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병을 낫게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찌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나만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별의 빌리를 다 합니다 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믿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한다 당시에 통념을 깨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는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그 나라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있고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람이 믿는 신에게 나만이 한두 번 빌었겠어요 그런데 그 강함과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초라한 곳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진분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길에 왔습니다 이제 저 엘리사가 나와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나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지극하게 환대해 주어야 할 엘리사는 문 밖을 내다보지도 않아요 사원을 내보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을 내보내다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금은 부하를 다 가지고 권세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문전박대 나간 겁니다 가라 그냥 가서 씻으라 이 엘리사의 태도에 나만이 분노하죠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다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환부에 손대어 흔들어서 기도하는 그 성대한 의료의식을 그 치료의식을 행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어요 여태까지의 나만의 인생에서 그 생각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게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듣고 행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즉 그의 삶은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나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물러가며라고 했습니다 물러가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에 왔는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했던 방법과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러가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서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이 몸을 뒤엎고 있음에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회복을 위해 왔지만 어땠어요 나음보다는 자존심이 더 셌던 거예요 노하여 구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의 행렬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 화려한 위용은 아무리 도도한 이스라엘 선지자일지 알아로 자신에게 특별한 정상을 기울이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섰던 것이지요 비록 치료를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이스라엘로 가는 출발은 했는데 남을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그 길을 떠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던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 있던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렬을 끌고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군대 장관이면 뭐해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행렬 가운데 나만은 여전히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한낱 초라한 병자일 뿐인데요 우리도 먼 길에 왔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했으면 아마 편할 겁니다 뭘 대단하게 하겠다고 다시 교회로 그러면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바꾸자 애쓰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대로 잘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무너진 것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될 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여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변화와 회복을 위한 결심이 있는 것에 마음 먹은 대로 회복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그 먼 길을 엘리사를 만나러 회복되러 왔는데 만나기는 커녕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만 들었을 때 나만에게 실망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포기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과 고집과 그 자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구하고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회복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적으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회복 그러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복의 소망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 욕심이자 내 고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 자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필요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포기와 수용이었죠 엘리사의 반응에 분노하였다는 나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만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말을 마침내 듣고는 요단강에 가서 씻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서 말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려가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엘리사의 집보다 요단강이니까 강은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더 낮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침내 나만이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존심을 앞세워서 분노하여서 왔던 길 여전히 그 나병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조건 여배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강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 방향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혼란 가운데 헤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나만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던 요단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구요 말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러니까 몇 번 씻었습니까 일곱 번 씻었죠 한 번 씻었을 때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두 번 씻을 때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몸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 말씀대로 말대로 그 몸을 물에 담그고 일어섰을 때 몸에 있던 나병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여러분 어떨 때는 180도 돌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회복을 향해서 출발했다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혹시 가다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 문제 때문에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아니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겸손의 그곳을 향해서 갈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간 그 길 끝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거기에는 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뭘 바꿔야 돼 죽을 날 다 됐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더 낮은 곳 내려가는 그곳을 향해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 회복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여서 한 달이 지나 이제 둘째 달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6주간을 돌아보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더욱 더 가까워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 부르셔서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혹시라도 벗어난 길은 아닌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우리도 내려가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변화와 또한 회복을 맛보아 아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의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로 또한 우리 나눔으로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갚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시던데 발렌타인스데이가 2월 14일이잖아요 앞에 보시면 오늘 우리 정미혜 군사님께서 꽃도 일부러 저렇게 꽂으신 것 같아요 하트 모양으로 꽂으셨는데 2월 14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2월 14일 오는 수요일이 굉장히 또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재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애시멘즈데이죠 사순절 40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 40일 그 기간에 우리는 경건과 절제로서 주님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2024년 사순절 오는 수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일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셔서 이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신약통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올해도 안내석에 가시면 2024년, 2024년판 신약 성경통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제비 뽑아서 선물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약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사순절 첫 주일에는 성찬을 함께 나누니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늦은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모입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림살게 하셨는데 저희가 살펴보고 감사하고 또한 2024년 당회를 통해서 살림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심의의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우리 임원들을 선출해 주셨는데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특별히 교제와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가 포코노에서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이 수양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 5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주일에는 일찍 돌아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 여러분 가셔서 친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연합으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다시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교실에 그냥 앉아서 친교실에서 제가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거기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설날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육도 준비되어 있고요 제규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딱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 전통 놀이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구역 대항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한국 분 사람들은 대항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 1, 2, 3, 4 구역이 함께 해서 우리 설날 친교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국 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일 오후에 와서 우리 한국 학교만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광고해 주시고 꼭 와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와 입교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친교는 이영선 장노님 강당 장식은 박영래 장노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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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잊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치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죽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이치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치할 것뿐일세 이치할 것뿐일세 이치할 것뿐일세 이치할 것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아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또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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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전하네 심지어 시대 부역변